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1번 시트는 문제의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요. A3부터 G11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2번 서식 지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글꼴은 굴림체 클릭합니다. 글꼴 크기는 16을 선택하시구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시고 밑줄에서 이중 밑줄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영역의 첫 행과 첫 행 그러면 A3부터 H3이 되겠네요. 첫 행과 A4부터 C12 영역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합니다. 두 개 영역에 대해서 가로 가운데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A13부터 D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하시구요. 다시 A13셀의 평균이라는 글자, 균자 뒤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키보드 한자키 누르셔서 한자, 평균 선택하시고 변환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E4부터 H13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의 천단위 구분기호 그러면 사용자 지정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형식에다가 샵,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한글로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데이터 영역에 첫 행은 채우기 색깔을 그럼 첫 행은 A3부터 H3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채우기 색깔,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표준색의 파랑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A3부터 H13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홈에 가서 글꼴의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서식 다섯 문항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 E15부터 J24 영역을 복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사면 컨트롤 C 누르시고 그 다음 B2셀에 가서 연결하여 붙여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을 연결하여 붙여넣겠습니다 라고 클릭 한번 합니다.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하시면 여기 기존에 복사했던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같이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총점 합격 되어있는데요. 서류가 52점이었는데 99점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이렇게 합격이라고 바꾸는데요.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했던 데이터도 99점 합격이라고 바뀌죠. 다시 52점으로 바꾸면 다시 연결하여 붙여넣기 때문에 똑같이 52점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용하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에 F3셀을 선택하시고요. 구경수 전체 평균과 구경수의 평균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평균, 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본인의 평균을 뺀 차이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함수는 평균이니까 Average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F3에다가 Average라고 입력하신 다음 전체 평균을 먼저 구하실까요? C3부터 E8, 0요. 전체 평균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전체 평균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다시 한번 Average 그 다음 첫번째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전체 평균에서 각각 각자 학생의 평균값을 구해서 뺀 차이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평균차 계산해 보셨고요. 다음 두번째 표 2에서 청결도 평가가 청결도 평가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된 표시한 매점의 월 매출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건데 Average의 E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SumEF와 그 다음에 CountEF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SumEF와 CountEF를 사용하려면 먼저 전체의 합계를 구해서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L10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월 매출에게 전체의 평균 동그라미가 표시된 전체의 합계를 먼저 구하고 동그라미 개수만큼을 나눠서 평균을 한번 구해 볼까요? SumEF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입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우리는 청결도니까 청결도 I3부터 I8 영역에 가서요. 심표 어떤 걸 찾을 거냐면요. 동그라미가 표시된 이 동그라미를 직접 넣으셔도 돼요. 직접 문제에서 나와 있는 특수기호임 엑셀의 특수기호임 이라는 데에서 미음 누르고 한창키 누르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I3셀을 그냥 참조하셔도 돼요. F4 눌러서 동그라미 기호가 표시된 셀 하나를 절대 참조하셔서 참조하셔도 되고요. 동그라미 개수가 있는 곳에 월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계가 구해지네요. 누구누구의 합계냐면 하나, 둘, 셋, 넷 개에 대한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누기 슬래시 개수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몇 개인지 청결도의 동그라미가 몇 개 체크가 되어 있냐면 4개가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건 저희는 알아요. 4개가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계산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인지 범위는 청결도에 가서 뭘 찾을 거냐면 I3셀 표시가 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구했던 전체 합계에서 개수로 나눠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툴 세 번째 문제 볼까요? 거주지가 농촌 거주지가 농촌 컨트롤 C 이거를 복사해서 C2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직접 타이핑하셔도 돼요. 거주지 농촌이라고 타이핑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평균키는 소수점 이하한 첫째 자리까지 내림하고요. 숫자 뒤에다가 CM을 붙일 거고요. 청소년의 평균키를 구할 센티미터를 붙일 거고요.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는 T-Average 함수를 먼저 이용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는 청소년의 키 키는 21셀에 있습니다. 또는 다섯 번째 있습니다. 라고 O라고 넣으시거나 21을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은 거주지가 평... 농촌이라고 조건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구해지시네요. 이 값을 평균키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내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내림한다라고 하시면 등호 다음에다가 Round Dow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T-Average를 통해서 구한값 D에다가 내림해서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내림해서 잠시만요. 내림해서 소수 이하 표시를 안 하는 거네요. 평균키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고 숫자 뒤에 cm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표시 예로 162cm 라고 소수 이하 자리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리수를 내림해서 표시하는데 0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면 다시 정수로 표시가 되니까 자리수를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끝에다가 우리는 cm을 붙이겠습니다. cm를 붙이는데 대문자네요. 대문자 cm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연결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수로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서 내림해서 정수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구한값 뒤에 평균값 뒤에다가 cm cm이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진단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1차 2차 3차 결과가 각각 7 이상이고 1차부터 3차의 검사 결과의 평균이 8 이상이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네요. end함수 사용하시면 되는데 if부터 갈까요? if 만약에요 조건을 줄 건데 여러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end 첫번째 조건은 1차 2차 3차의 결과가 각각 7 이상입니다. 라고 주기 위해서 count if 함수가 없으니까 직접 하나씩 클릭하셔서 크거나 같다 7 심표 두번째 2차도 크거나 같다 7 3차는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k14를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7 이렇게 세 개 각각 7 이상이고 이제 평균이 8 이상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에버레이지 1차부터 3차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가로 닫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평균값은 8 그 다음 e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각각 다 7 이상이고 그 다음 평균값도 8 이상이면 이라고 해서 파일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end에 대한 가로를 닫았고요.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ADHD 라고 쓸 거예요. ADHD 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공백입니다. 심표 하시고요.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입부에 대한 가로 닫으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는데 이렇게 표시가 녹색 초록색의 표시 기호가 표시된다면 그냥 오류 무시하시면 돼요. 혹시나 뭐 잘못 입력된 게 있을까요? 라고 표시가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14 그 다음에 j14 k14 각각 7 이상이고요. 평균값이 8 이상이면 모두 만족하면 ADHD 그렇지 않으면 공백 틀린 거 없으니까 그냥 맞게 수식을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볼까요? 수상 이 27세를 선택하시고요. 순위를 구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참가상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E27셀 선택하시고 랭크 함수를 사용합니다. 랭크 점 EQ 이용할까요?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돼요. D27셀 값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한 전체 총점들 중에서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순위는 내림차순 구하기 때문에 내림차순 또는 생략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순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1등부터 9등까지 구해지네요. 1등부터 5등까지는 장려상 나머지는 6등, 7등, 8등, 9등은 참가상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문제에서 추주함수 VLOOKUP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오른쪽에 수상 내역표가 없다면 추주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수상 내역표를 참조해서 작성을 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수상 내역표가 수직인지 수평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직으로 작성된 수상 내역표를 참조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는 다음에다가 VLOOKUP 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구한 순위를 가지고 신표 오른쪽 표에 가서 표에 대해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 가서 순위를 찾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순위를 가지고 수상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27셀부터 35영역에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을 시트에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HCB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합니다. 부서별 급여수령 현황표를 이용해서요. 작성하실 건데요. 삽입에 가셔서 표에 피버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범위는 A2부터 HCB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문제에서 동의시트 A18세부터 표시하라고 했어요. A18세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첫 번째 성별은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라고 했고요. 보고서 필터면 필터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성별은 필터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서명을 선택하시고요. 부서명은 행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직위는 열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갑에다가는요. 기본급과 그 다음에 실수령액의 합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냥 갖다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는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단 열에 있는 값에 대해서는 행으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현재 이렇게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는데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에서 커서만 갖다 놓으시고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의 옵션을 클릭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요.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레이아웃미 서식에 오셔서 빈셀에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직접 별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행의 총합계 표시는 없어지고요. 비어있는 셀들을 찾아서 이렇게 별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작업 다시 두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부분합에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첫번째 하실거는 데이터 정렬을 찾는다 제품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했어요.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제품명 게 2세를 선택하고 오름차순 정렬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제품명을 선택해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을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를까요? 그럼 제품명별 판매량의 합계가 구해집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판매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판매량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판매 금액을 선택하되 조금 전에 구했던 합계도 표시하고요. 평균도 같이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우리는 합계와 평균을 같이 표시할 수가 분석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가 나왔다. 그럼 항상 먼저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구성비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커서를 2,3에 갖다 놓으시고요. 구성비를 구하는 방법은 판매금액 바로 왼쪽에 있는 D3 나누기 판매금액 합계 D10 셀로 나눌 건데요. D10 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성비를 구하는 매크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우리는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문제에서 도형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기본 도형에 웃는 얼굴을 선택하시고 G2부터 H4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웃는 얼굴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구성비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하시고요. 두번째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A2부터 이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색깔을 채우기 위해서요. 홈에 가셔서 글꼴에 채우기 색깔 입니다. 배경 색깔이니까 채우기 색깔 가셔서 노랑을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색깔을 다 채웠다면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했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달을 선택하신 다음 기본도형에 달을 선택하고 G6부터 G8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6, 7, 8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작업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범위부터 지정하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A9 영역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월달에 해당한 C3부터 C9셀 그 다음 E3부터 E9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를 선택해서 차트를 만들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요. 차트에 가시면 첫 번째 세로 막대형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표시가 되어 있는 3차원 문구는 세로 막대형 을 선택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차트 제목 부분을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차트 제목 부서별 2월 2, 그 다음에 4월 영업 실적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만 클릭하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기를 글꼴 크기를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16으로 바꾸시고요. 다시 굵게 클릭합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글꼴 색깔 표준색의 노랑으로 선택하시고 체육이 색깔은 체육이 색깔은 체육이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진한 파랑을 선택합니다. 진한 파랑을 선택하셔서 서식을 지정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작업하셨고요. 세로 갑축입니다. 진한 파랑 제가 클릭 안 했네요. 다음 축제목 세로 갑축을 넣기 위해서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선택하시고요. 제목의 이름을 축제목을 천대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세로 갑축의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축제목 서식을 클릭합니다. 다음 오른쪽에 크기 속성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합니다. 다음 네 번째 영업 4부에 해당한 데이터 에서 2월 그러면 영업 4부에 2월달 데이터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 4부에 2월달 데이터만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에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에 표준 색의 빨강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색의 빨강 선택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값을 표시하기에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차트를 A12부터 H26 영역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만들자마자 바로 옮기셔도 되고요. 지금 옮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A12 셀에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H26 셀까지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우리 체육 이미 선에 가셔서 테두리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줄문제 살펴보셨습니다.